전기차 전용 플랫폼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새 모델 아이오닉6의 티저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2020년 3월 공개한 전기 컨셉트카 프로페시에서 연간마다 전개된 모델이며 디자인 테마는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 라이너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유선형으로 완성됐습니다 또한 자사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다듬어진 긴 휠 베이스는 아이오닉6의 낙고 넓은 독특한 비율로 구성됐으며 탑승자 중심의 실내 공간을 선보이는데요 브랜드 관계자는 아이오닉6는 유선형을 한층 진화되는 의미로 재정의해 탄생시킨 모델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전동화 시대 자동차 디자인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오는 23일부터 해당 모델의 부분별 디자인 티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달 말 완연한 모습의 차량 이미지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